앞으로 해외 거주자들의 역직구 제품 배송비가 줄어듭니다.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3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세관에서 관세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1월 1일부터 역직구 제품에 대한 국제특급 우편 요금을 최대 8% 깎아주기로 했습니다. 두 기관은 배송요금이 저렴한 한중 해상특송 우편물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통관 절차도 관소화하기로 했습니다. 한중 구간 해상특송요금은 1kg당 7,500원으로 2만 300원인 국제특급 우편보다 60% 이상 저렴합니다. 하지만 2kg 이하 물품을 중국 산둥성에 배송할 때에만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. 이번 MOU로 30kg 이하 물품을 중국 전역에 배달할 수 있게 됩니다.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에 따라 개인사업자나 중소전자상거래기업은 수출 물류비가 절감돼 국내 기업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